너와 그들의 의미를 다 끝났잖아 정말 네가 몰랐니 우리가 만난다는 걸 너와 그들은 이미 다 끝났잖아 왜 또 그를 흔들어 날 계속 뺏어 가려해 이제서야 그가 필요해졌니 나와 나와 baby who's telling us a lot 너는 막을 수 없으면 running in class number one two three go 사는 끝까지 널 봐 들마 baby who are we 같이 봐 맘이 나쁜 것만 아직 내 마음은 더 많았잖아 너 때문에 흔들어 위로했던 건 다운 거야 이제서야 너의 그 눈을 벗어나 나는 내게 마음을 열게 된 거야 또 눈을 씨면 안 돼 그에게 다가오지 마 그의 사랑받을 자격은 없어 네가 필요할 때만 넌 그를 찾아오잖아 이제 내가 너를 영수할래 내가 너를 영수필을 하는 거야 넌, 네, 나는 깜짝이야 내가 너를 해줄게 최고야 감사합니다 저기 내게首에